카카오톡 아직 안주겠지 아니 바람한테 쭉쩡이가 기다려야 돼 정렬 아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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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1. 빛의 축복 아들 아들 아직 안 되겠지 아직 안 되겠지 아직 안 되겠지 치유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돼 진노가 더 필요해 발을 안 되겠지 흠 아직 안 되겠지 흠 지금 흠 흠 흠 흠 빛속에서 파올리라 아직 갓 2개 갓 2개 갓 2개 갓 3개 갓 2개 갓 3개 갓 2개 갓 1개 갓 5개 갓 4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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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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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. 앗, 안주겠지 지민 너무 많아 antes 기다려야 돼 진노가 높이네 아직 안 좋겠군 감사합니다.